아, 119개죠. 씨름성도네. 110이네. 체지방률도 좀 많이 놓았고. 40%가. 폭포 지방률도 놓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장 지방을 보시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넣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더 온네요, 저런 분이. 지금 상으로는 지금 현재 26kg를 빼라고 넣었거든요. 배가 안쪽으로 부어야 되는 거네요. 오늘 하루만 만약 여기 있다 간다면 몇 kg 정도 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분을 뺀다 그러면 하루에 막 3kg도 빠지고 하는데. 3kg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화장실 한 번 갔다가 3kg 빠지는 거죠? 3kg 드셨다는 얘기네. 그럼 빼면 되겠네? 그럼 빼면 되겠어? 그럼 끝나면 제께요. 3kg만 비워보고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오늘 나가겠습니다. 힘내! 주다 오빠 조금만 뺐으면 좋겠다. 정각을 위해서. 인생이 달라지. 저런 걸 알아야겠지. 땀 땀. 불쌍하다. 제대로 좀 붙여놔, 얼굴 좀. 너무 징그럽잖아. 근데 요즘 다이어트가 열풍이긴 해요. 현구 씨도 지금 유지 잘하고 있잖아요. 바쁠 때보다는 3kg 쪘는데 10kg 뺐죠. 그리고 10kg 빼고. 얼굴이 많이. 얼굴이 달라졌네 진짜. 순실보스 님이 보기에는 저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유 그래도 뻘긋붙이는 게 낫죠. 저기 그 가슴에. 이게 짐승. 짐승 남자의 그 포스가 있잖아요. 짐승 남자. 잘 유지해. 자 이제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이제 한번. 이제 갈아입었으니까 장청소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무근 변을 싹 빼내야지. 장청소. 그래야 이제. 저 혈색이 달라집니다. 몸 안에 가잉돼 있는 영양을 끌어내 쓸 수 있는. 간장합니까? 간장합니까? 간장? 간장은 항문으로 빼는 거고.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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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도 줘요? 카타리스스라는 얘기 배소라는 얘기예요. 먹어서 쭉 빼는 게 있어요. 자 단식 온 절거운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절거운다. 혹시 한 끼 잘 먹이고 그 담부터 뺄 수도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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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지금 할 거는 이제 아유르베다식 장청소라는 거예요. 아유요? 인도에서 해 오던 정화법인데요. 소금물인 거예요? 대장 내시경할 때. 먹는 그 느낌은 비슷한데. 그치. 거기에다가 원래 대장 내시경할 때는 저기에다가 레몬. 맞아 맞아. 비타민 그거 넣어요. 살짝씩 그런 거. 좀 신맛이 나죠. 그러니까 먹을만한 저거는 그냥 소금물이에요. 맹맹한. 맹맹한. 찝찌름하게는 그냥. 진짜 찝찌름하게. 먹기가 되게 힘들죠. 진짜 토 나와요. 10분 내로. 두 병 다 다 드세요. 10분 내로? 10분 내로? 아 지금 소금물을. 20톤을 먹는다고요? 종일. 종일 싸는 거야. 진짜 와. 기분 좋은 짬이 아니라. 차라리 완전히 짜면 죽은데. 네. 무순하게 짜려. 승리한 짠 맛 있죠? 무순찌근하게 짠 거. 잘못됐구나. 준하 형. 힘내라. 이것도 우리가 못 해내면서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을. 어? 저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막 호박 호박 먹어야지. 나도. 그래도 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조미노. 조미노 넣는 거 그 맛있죠. 알아 뭔지 알아. 더 맛있게 먹어서. 잘한다. 오오. 하나 더 먹을까. 오오오. 나 많이 돼 싶겠다. 아휴. 솔직히 그 밑에 홀이가 못 먹었어. 아이고. 대부분하네. 저기요.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저거 미쳐버린다 여러분. 크아. 근데 의지가 있네. 잘 먹는다. 경기부터인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네. 리얼이다, 리얼. 전화야, 된다. 넌 된다, 넌 된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해. 가자. 아우, 입이 선생님. 물 정도 없어요? 아우, 입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아. 고맙습니다.